힐 따기 하면은 배치는 무조건 실버던데 이쯤하면 갈래하달은 안 날라오겠지 아유 잘못 날랐네 어 조합이 좋아 어이구 적조합보다는 뭐 아주 천상의 조합이네 이게 요새 경쟁전이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빠드에터 연습하라고 했는거야 이게 조합은 아 안보인다 안보인다 정상의 조합이 없으니까 여기 있음 둘이 아잇까비 아잇까비 뒤에 쏠리자 잡고 가야되는데 여기있다 아잇까비 주먹으로 잡아주마 이 자식아 나이스 위도우다 어디 잘자아 아잇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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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가서 업로를 끌거라 으흐흐흐흐 밤을은 우리 희타기들이 밀테니 밀었다 수고해쓰 이제 괸처를 꿔 겐저 되었어 야 인마 일로와 어 못 쪘어 못 쪘어 아아 못 쪘네 다행히 나만 죽었다 뭐야 얘 왜게 자랑스럽게 와 어 적 설저 어디있지? 나이스 겐지 오케이 아이 찢기겠네 이러다가 굿자 굿 굿 베리 굿 하하하하 불타오랐나 오 나야 왜지? 아 두나임 동스타 설계앜이 요오 예에에에에 일어난 남편의 그 그 그